뭐? 말도 마 어제 경찰까지 뜨고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니까 그 그 그 뭐 뭐셔 그 이 요리가 데코 온 정체 모른 놈들한테 떠들겨 맞고 김은희 그 마가 입원했다꼬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김은희 뭐 또 그래 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이야? 정확히는 입원이 아니라 덕순이 집에서 여행 중이고지 하긴 그 정도 클났으면 웬만한 병원보다 주교지 무료 시설이 더 잘 갖춰져 있을 테니까 이래서 그딱거리 시끼는 이행님이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금마들 있는데 헬렛 말 안하나? 우리가 복수해야 할 게 아이가? 아서 어차피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김은 당한 거 보면 모르겠어? 내가 김은 금마보다 약하다 이거가? 약하잖아 총천파수꾼이야 아 그중에서도 탑쿨 두 명이고 풍.. 풍.. 풍천.. 뭐? 그거 그냥 소문 아니었어? 난 그냥 아싸들 비꼬는 건 좀.. 아아아 알고 있다고 어우 씨X 깜짝이야 이 몸도 풍문으로 들어본 적 있달까? 이 새끼 맨날 어디서 튀어나오는겨 우리 동네는 양아치 동네 사이에 껴있는데도 유독 평화롭기로 유명하지 더불어서 일반 양아치랑은 차원이 다르게 강한 풍천파수꾼들도 같이 말이야 아니.. 뭐 우리 동네가 엄청 약하다고 쳐 그래도 양아치 동네 사이에 껴있는데도 평화로운데? 굳이 파수꾼 머시깽이까지 필요한가? 모르는 소리!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는 이유가 본의 아니게 우리 동네를 지키고 있는 그 파수꾼들 덕분이라니깐 걔 뭔데 씹덕아 상식적으로 말이 안.. 아니 진단 말이 맞다 어? 소마! 너 머리는 이제 괜찮은 거야? 가들은 자기네가 먹은 학교나 지역을 현장 삼잖아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 세력 너를 피려고 우리 지역까지 내려왔다가 풍천바수꾼들한테 깨지고 돌아간기다 풍천바수꾼들이라는 칭호도 타지역에서 붙은 거래 정작 본인들은 별다른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잠깐만! 그럼 착한 애들이 아니야? 우리 동네 지켜준다며? 야 이 바보탱아! 보안관 자처에서 지키는 애들이 아니라잖아 정의하고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 이거지 보통 쌈박질하는 애들은 수 틀리면 주워옥 나가는 거 몰라? 아니 그건 그렇고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겨우 몇 명 때문에 우리 동네를 안 건드린다고? 그러니까 풍천바수꾼들이지 걔들은 일반인 쌈박질 수준이랑 차원이 다른 놈들이라니까? 맞다 그 중에서도 기문 때려넣힌 놈들은 투기적 무산출 두 명이다 파수꾼들 둘 중에서 손꼽히는 놈들이라꼬 전날부터 또 사고치지 말고 이제부턴 좀 조용히 지내라 보쥬필 네 뭐? 보쥬필? 어? 하이 사시부리 야 하하하하 너 이 새끼 청악 풀리는 게 오늘이었어? 어 뭐 그렇게 됐다 하하 아니 뭔 어떻게 된 게 지 청악 풀리는 날이 바로 다음날인지도 몰라 레알 하하 그러게 말이다 하 나이온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또 참 하하 쓰읍? 이 놈이 가서 왜카노? 또 뭔데? 차미 하하하하 잘 있었냐? 야 이 ㅅㄹ 지금 어디다 손을 하하 하하 알았다 알았어 하하하하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구미 씨버맹 에? 마 니 문지 택길래 가스나가 이랬다 너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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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은 눈치가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나도 화장실 좀 하하 하하 거 얼른 좀 일로 튀어나와 보세요 학생이 문신이 이게 뭐예요 문신이 설마 제 새끼가 너구나 스토리상 나올 때가 됐다 싶긴 했어 지금 쳐들어오는 전개를 봤을 때 기문 때려놓으세요 우리 금태양 친구한텐 볼일 없고요 일단 여기서는 시끄러우니까 소각장 가서 얘기하시죠 내가 일단 이 학교 학생이 아니라 보다시피 사복이라서요 눈에 띕니다 아라돈 봐봐 이 새끼야 야 일단 오지 마라 니들이 여유 있어야 우리 빈자리 변명해 줄 거 아이가 미쳤어? 가서 어쩌게 상대가 누군지 아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별일 없을끼다 아마 이 요리 딱 가리면 내한테 볼일 있을끼인데 까짓 거 뺨 몇 대 맞아주면 되는 거 아이가? 아니 이 맞고 제가 사고칠 것 같단 말이야 마 귀한타 근데 덕순이는 어디 갔대? 뭐? 기문이 아픈 거랑 왕당수 빠지는 게 뭔 상관이야 가정학습 보고서까지 냈다는데? 아 진짜? 근데 위험한 거 아이가? 이거 완료되는 긴데? 아 아마도 저 둘 죽을 지도 자 그럼 이제 나는 저 문신 깡패 아저씨랑 볼일이 있으니 우리 금태양이는 좀 빠져줄래? 너 때문에 어? 너 때문에 그 자식이 사지 꼼짝없이 움직이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꼴로 여행 중이다 이거지? 대갈에 다치면서 팔방신까지 됐냐? 네가 좀 쳐 놓지 그래? 악순아 나 뜨거워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 전 파수꾼이랬나 그럼 난 내 따까리 파수꾼이다 아휴 저 비하이